생명보험사 안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안보험 정말 좋았는데 앞으로는 손해보험처럼 1대 0.5로 일반암 1000이며 유사함 500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되는 시간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밖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생명보험 안보험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가 도대체 3일이냐구요? 손해보험사는 8월 초부터 일반암에 비해 유사함이 0.5 미만으로 가입이 되잖아요. 생명보험 또한 이번달 8월 31일까지만 일반암 1000만원이면 유사함 1000만원 몇군데 회사들은 일반암 1000만원이면 유사함 2000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일단은 8월 31일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신에게는 3일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넉넉하니까 빨리 연락주시면 일반암이랑 유사함 같이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손해보험사도 1대 0.5로 가입이 되는데요. 8월달에 손해보험사는 거의 안보험이 가입을 못했어요. 유사함이 워낙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8월 31일까지 일반암과 유사함이 아주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니까 빨리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구요. 손해보험사처럼 그렇게 9월달부터 축소가 되고 또 10월달부터는 일반암에 비해 0.2 20% 미만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골든타임 가장 좋은 시기는 8월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3일밖에 안 남았으면 24시간 48시간 72시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 전에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구요. 저 보호망도 지금 아침 일찌 역시 회사에 나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 불철주야 월와수목금금금 최선을 다하고 또 24시간 열심히 보험가입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사후보상관리도 해드린다는 거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20대부터 40대 부동의 1위가 갑상소함이에요. 아니면은 D연구서부터 D공구까지 제자리암 그래서 어떤 대장전망내암 혹은 대장용조인한 선종 고등급 2형성증으로 인한 아무래도 D연구서부터 0구까지 제자리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은 유사암 진단금이 앞으로 50% 미만으로 딱 3일 이후에는 축소가 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꼭꼭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TY의 1대1 안보험이나 아니면은 A땡 L 보험사에 가장 저렴하고 유사암 일반암 8천원까지 비갱신형 가입이 되는 회사 혹은 일반암 필요없어 유사암으로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한 H사 또 하나 호랑나비 여기 H생명에도요 일단은 일반암 갱신형을 돌려서 나중에 10년 이후에 삭제가 되고 유사암 누적 7천 그리고 유사암 각기경제 4천만원까지 일단 가입이 가능한 그리고 대장전망내암이 유사암이 아니고 일반암에 포함이 가능한 H생명 요러 군대로 보험료 비교를 통해서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내용 좋은 쪽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 보호막 이율라이동 회사 나가서 일한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